어라? 열리지 않네? 하카나이! 아 열게! 어? 방금 뭔 말 썼지? 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유키가 두 명인 거지? 만약 이쪽이 진짜 유키라면... 너! 너, 유키로 둔갑하고 있었던 거야? 응! 저기, 어 유키! 일어나! 잡곡이? 유타로, 이 뜨메! 알았어! 어 유키, 정신 차려! 어? 어? 유태로! 일단 달려! 자, 잠깐 기다려! 이야, 닭고기 쩔어. 멋있어.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괜찮겠지? 맞다! 나 그 방의 장치를 풀고 난 후에 그 녀석한테 공격받았어! 그 녀석한테 공격받았어! 지금까지 기절해 있었어! 그러고 보니 오다가 닭고기야 따라줬는데 유타로 본 적 없어? 그 녀석은 우리가 도망치도록 시간을 벌어줬어. 그렇다면! 유감이지만 닭고기는 나타나야 될 것 같아. 썬나! 뒤에 있는 거 아니야? 아이, 마음대로 죽이지 마! 아니, 벌써 옛날에 죽긴 했지만... 닭고기야! 흑흑흑흑! 다행이다! 어, 수, 수미! 너 땜에 뒤질 것 같아. 어, 어, 미, 미안해.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블라블라님. 내 이제 방송 좀 있으면 끌 건데. 욕해도 무사했구나! 민처퍼맨 자신 있으니까. 그런 느려 터진 녀석한테 잡히진 않아. 오, 확실히 그렇긴 하지. 아, 근데 이따 10시에, 10시 넘어서 다 시킬 거예요. 장보리 때문에 그래, 장보리. 그러고 보니 닭고기는 어디 갔던 거야? 유키랑 떨어지기 전에 수상한 녀석을 발견해서 그 녀석을 미행하다가 놓쳐서... 그리고 유키랑 루타로를 찾고 있었지. 그렇구나. 감동의 제외도 좋지만, 녀석이 오기 전에 서두르자. 와, 그렇지? 아까 그 어차를 주었으니까, 쓰렇게. 어, 다행이다. 고마워! 양미 낙살이야, 지금? 잘하고 있어요, 우리? 뭐지? 열려라! 아, 뭘 열어, 뭘 열어. 뭘 열어. 늘어나라! 띠링! 뭐야, 점점 까매지는데? 아깐 좀 하얘는데, 점점 까매져. 아이, 이것도 뭐야. 한번! 장보리가 원래 2시간쯤이면 광고 뜨는데, 9시 보다 보자. 은방울꽃! 띠링! 띠링! 민들레! 동백! 심장평에 은방울꽃이 있어요? 신기하네? 회향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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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모르겠다. 다 처음 들어봐. 과꽃! 번역하신 분, 이런 거 찾느라고 고생 많으셨겠다. 아이, 과꽃 다음에? 모란꽃! 아니야, 지금 블라블라님이 오셨어. 공식코난이 오셨어! 우리방 공식코난! 저분이 풀어주실 거예요. 이러고 있어. 에? 저건... 류타로는 물러나있어. 당신 누구야? 검을 거두어라, 소녀여. 나의 이름은 코지로. 그대들의 적이 아니야. 난 희요시님께 무단검이의 봉인수를 감시하고 만약 녀석이 풀려났을 경우엔 토벌하라는 명령을 받았어. 그러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힘을 되찾은 무단검이에게 내 검은 닿지 않았지. 무단검이라는 건 그 녀석을 말하는 거지. 그렇군. 넌 식신인 건가? 그렇다. 식신? 음향사가 사용하는 귀신을 뜻하는 거야. 저게... 이승으로 돌아갈 방법은 없는 거야? 이즄모 성 안의 결계는 그대들이 지나온 길뿐이야. 가끔은 지금은 녀석이 그대를 잡기 위해 이승으로의 결계를 열지 않았지만 녀석의 마음이 바뀌어 이승의 성 안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 소녀! 유타로! 난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야. 어? 녀석이... 녀석이 이승으로 가게 되면 카미야마님이 위험해지게 돼! 그렇게 되기 전에 녀석을 여기서 토벌할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럼 괴물을 넘쳐서 어떻게... 카미야마님을 위해서라면 난 검도, 방패도 될 거야. 만약 죽는다고 해도 내 시체로 이승으로의 문을 막을 거라고! 어이, 진정해! 그럼 난 어떻게 가!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뭔가 좋은 방법은 없는 거야? 그렇지. 주인님께서 행한 봉인술을 다시 한 번 할 수만 있다면 그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야? 보아하니 그대는 평범한 자들보다 영역이 높은 것 같군. 그대라면 최상층의 지역을 이용해 오행봉인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오행봉인? 최상층이 갈 수 있다면 알게 될 거다. 갈 수 있다면? 사실 최상층으로의 길은 아무도 다가갈 수 없도록 주인님이 술법으로 감춰놓았지. 그럼 어떻게... 주인님께 술식에 관련된 시를 들었다. 그걸 풀 수 있다면 길은 열릴 거야. 시... 그래, 분명. 갇혀버린 사랑은 물을 그리워하네. 써, 써야 될 거 같은데? 아이고. 갇혀버린 사랑은 물을 그리워하네. 길을 열고 싶다면 사랑을 해방하라. 물의 사랑을 풀어버리라는 건가? 사랑을 해봐. 조금 생각해봐야겠는데? 시를 다시 듣고 싶다면 날 불러. 아... 오... 재플레이 가능합니까? 무슨 일이지? 사랑은 몇 마리나 있어? 한 마리는 아니었던 것 같군.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씨, 감자튀김 몇 개만 먹어도 배불러 죽겠어. 호수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왜 아롱아? 왜? 조용히 좀 해. 노트맨 진짜 깜짝 놀란다. 오빠 얼굴 보고 싶어. 잘생겼을 것 같아. 음? 잉어 그림 같은 게 되게 많아. 이 그림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책 있다. 이건 어차이구나? 오방성의 어차. 이야, 네 개 넣었어. 한 자료 정도는 가져가도 되지 않나? 주인공이 칼을 못 써. 아, 시안기간이에요? 애쓴다, 다들. 아이, 아이, 이브, 이브 돋네. 붉은 꽃. 뭐야, 이게? 사랑이 느껴지는걸? 어, 아니. 뭔 소리야? 붓. 저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꽃말 같은데? 어디 보자. 모란. 이럴 줄 알았어. 모란. 고귀함. 부끄러움. 성질. 동백. 얘는 사랑인데, 동백. 완전한 연심, 완벽한 매력, 이상의 사랑. 사랑이 느껴져. 아, 다 사랑인데? 윈들레. 진정한 연심, 신의 개시, 의미심자. 의미심자.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어. 회양풀. 회양풀 어딨어? 나 안 적었냐? 아닌데? 회양풀. 칭찬할만하다. 불로장아. 야, 회양풀을 먹어야겠다. 진시황이 빠가여러네. 회양풀 먹으면 되는데.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아, 은방울꽃. 아, 은방울꽃. 은방울꽃. 은방울꽃 어딨냐? 은방울꽃 어딨냐? 은방울꽃 어딨냐고 있구만. 행복의 절에. 내면의 알흠다움. 순수. 아, 은방울꽃. 멍운우. 아, 은방울꽃. 이별. 이별. 잠깐의. 왜 안써, 저거. 아, 너무 많아서. 나 누가 좀 이거 좀 기억해봐 잠깐의 사랑 잠깐의 위로 뭔 소린지 대체 모르겠다 내 말이 이게 뭔 개소리야 닭고기 살쪘음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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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아닌데 어 헐 개쩌롱 이거였구만 이게 뭐냐 다섯번째가 뭐냐 아 갓꽃이였어 갓꽃 아까 그 뭐야 채팅창에 메모하고 있는데 쓸데가 없어서 다 안적었는데 얘였구나 개뻘짓해서 미안해 사랑이 느껴지는걸 이걸 해방시키지 뭐 흐흐흐 흐흐 흐흐 갔어 그러게요 네 마리여서 내장 맞네 아 한개쯤 아까워서 좀 냉겨둘라고 했는데 꿍쳐 둘라고 했는데 내가 나중에 가져갈라 어 무슨 일이지 어 어 길이 생겼어 유타로 저기 봐 계단이 길이 열린거 같네 아까 그 놈은 그 잘생긴거 같은 놈은 내버려주고 우리 길이 가자 자 우리가 살 길이 급해 지금 이건 진짜 짠 짠 이제 내가 알아서 해야될 차례구만 서자 여기는 쓸만한게 없구만 책도 써야 할때도 없고 뭐야 헷갈린다 여기부터 놀자 여기부터 안쪽에서 뭔가 빛나고 있는데 그냥 꺼내는 건 무리일 거야 니 검으로 꺼내자 디질래? 이거 참 괴이하구만 어쩐지 운수가 괴이하게 좋다 했어 우릴 편하게 보내주는 적이 없어 이 게임은 무거워서 안 움직여 열릴 것 같지 않네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솔직히 이것도 써야지 이 불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물이 담긴 통 뭐 다시 담으면 되겠지 이것도 힌트가 될 수 있어 다시 담아야 된다거나 한바퀴 돌고 갈 거야 한바퀴 돌고 갈 거야 기무찌워로이 나쁘진 않군 야 이씨 얼평이 아니라 항평하고 있어 항평 항아리 평가 다 돌았네요 아 부어버릴 거야 아 부어버릴 거야 으차 뭐야 그게 철구슬 철구슬 철구슬을 입수했습니다 다시 불을 붙이려면 태울 만한 게 필요하겠는데 띠링 뭐지 빛이 사라지면 숨어 어 빛 아직이야 이대로 주인님을 뵐 면목이 없어 흫 빛이 사라지면 이런데 숨으라는건가 잘 모르겠지만 슗 흩 다시 한번 빙그리르 돌아봅시다 어 으어어어어어어어 어 olduğu 물러나라 goo indig 어 lime 5d 어디서 오가 어디서 오로 나 이제 물리자 어디어떻게 숨어야되지 어디어떻게 숨어야하지 이게 숨는거야 이게 숨는거야 개쩔여 띠링 간건가? 장작 있네 장작 이건 쓸만하겠는데? 내가 믹수했구용 이건 뭐가 나나? 불태로 갑니다 이걸로 되쓰려나? 요가파이야! 불은 이걸로 됐나? 뉴태로가 뭘 하고 있는건지 잘 모르겠는데? 뉴태로는 은근형 외톨이 주제에 머리는 잘 들어가니까 어이 다 들리거든요 뒷담화를 하겠다는거야? 앞담화를 하겠다는거야? 이 자식들이 철은 금속이니까 이걸로 되쓰려나? 헐 그러네 왠지 알 것 같기도 유키는 정말 그의 근육바보구나 으흠흠흠 놔하아 여기 연결하면 되지 연결하면 되지 무언 내가 빠가같은 짓을 하고 있는거지 아니 피자국 어떻게 된거야 물줘 물 좋았어 이걸로 물보충은 충분해 물이 담긴 텅을 입수했다 흙은 어디다봤냐 일단 물부터 왜왜왜왜왜왜왜 좋아 물은 이걸로 됐어 남은건 흙인가 그러고보니 어딘가에 항아리가 있었지 응 아 그렇구나 음 그 항아리를 흙으로 만들었을테니까 그걸로도 오액은 성립할거야 내가 아까 이 생각을 했거든 그가 제 원소 하아 핫 이거로군 이 항아리 생각보다 무거운데 밀면서 가는 수 밖에 없을거 같네 밀면서 가는 수 밖에 없을거 같네 그렇구만 아이고 아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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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야 바아 응? 이제 남은건 유인하는것밖에 없어 가자 왔다 간다 오오오오오헤 진짜 실수는 용서 도망칠 것도 없잖아. 도망칠 수 없는 건 이쪽인다? 허세를 부리는군. 방신만 하지 않는다면 너 같은 거한테 당하진 않아. 유쾌해. 이제 충분해. 니놈들 설마 날 봉인할 셈이야? 띠링 정답. 그렇게는 안 돼.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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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인이 된다. 들긴 건가? 결계인가? 아직도 이런 힘이 남아있었다니. 이대로는! 훈남이다. 오빠 멋있어. 뒤는 내게 맡기마.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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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쾌해. 닫는다? 그치만! 저 녀석은 자기 목숨을 걸고 주인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있어. 그렇다면 우리는 녀석의 각오에 응해줘야지. 네. 알았어. 간다! 봉인! 봉인! 감히 잘 놓인 나를! 하하 이걸로 난 스스럼 없이 주인님을 뵈러 갈 수 있겠구나. 고맙다. 류타르. 네. 개수가 있는 만큼만 쓸 수 있어요. 어떻게든 된 것 같네. 그러게. 자. 녀석을 봉인했으니 이승으로의 길이 열렸을 거야. 어? 혹시 처음 왔던 장소까지 돌아가야 되는 거야? 뜨든! 소생에게 맡겨주시오! 떠! 눈을 찾아주신 눈에 보답하겠소이다. 좋아 좋아. 고마워. 부탁할게. 그 후 우린 무사히 이승으로 돌아왔다. 신기하게도 저승에서의 시간은 이승에선 흘러가지 않는 모양인지. 카미야마 영준님이 준비한 만찬에 참석할 수 있었다. 닭고기도 참가한 거야? 아니 저것은 치킨! 이번 사건은 유키가 카미야마님께 조심세를 전달하여. 카미야마님께서 친분이 있는 음향사에게 봉인을 다시 할 것을 의뢰했다고 한다. 그럼 조심히 돌아가. 그래. 신세를 줬네. 다, 다음에 내가 놀러갈까? 아니. 안 해도 돼. 진심. 응? 돼야 안 돼. 와 와 오세요. 부디 와주십시오. 차랑 과자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을게. 응? 띠리링. 오, 카와이. 코이코쿠로. 이거는 게이저몬 그림체는 아닌 것 같고. 제작자가 다르기 때문에. 진짜 눈치 드럴 게 없어. 아오 정말. 나도 이런 SD 그림체 좋아해요. 카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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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디딩디딩. 여자였습니다. 처음엔 남단 줄 알고 약간 소년틱하게 더빙을 하다가. 어 왠지 필히 여자 같아서. 이야. 이쁜 수제자의. 강한 여친의. 야 또 또 또 있어. 카미야마님으로부터의 의뢰인가. 다음 일은 무단검이군 그 무엇이 일어나던 악은 소멸시킬 뿐이다 3편도 나오겠구만 이즈모성편 완 다음 편도 나왔나요? 저 주말에만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직장을 다녀서 도저히 평일에는 못하겠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